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녀 상태가 많이 안 좋아? 요즘에 아예 눈도 안 마주쳐. 이나야, 저기가 우리 집이야. 이나야 늦었다. 얼른 자자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도 갈래? 데려가 줘. 이나야! 여인아! 어느 날 갑자기, 집 안에서 사라진 아이. 집 안에서 사라진 게 이나가 처음이 아니에요. 서른 두 명의 아이가 사라졌고 제가 십 년째 쫓고 있죠.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요. 그래서 우리 이난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? 죽은 자들의 공간. 귀는 귀가 있을 곳에. 신의 신이 있는 곳에 스벌레셀지어다. 어 kangaroo야. 구는 귀가 있을 곳에. 어치한 학생들. 비디오를 움직여서 바로 아름다운 집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